범퍽 가요, 범퍽. 범퍽 가요, 범퍽 가요. 범퍽 가요, 범퍽 가요. 좋다, 좋다. 마지막에 또 히든카드가 있었네. 그럼요, 그럼요. 됐다. 애들 좋아하네. 진짜 이걸로 때우지 그랬어요. 아직, 아직, 아직 기다렸다. 이거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건 좋아하겠네. 재밌어? 재밌어? 이거 잘하는데? 우리 봐라. 야, 신우야. 너 옛날에 키 작아서 범퍼카 못 탔던 거 기억나? 아니. 그래서 엄청 울었잖아. 너 키 작아서. 키가 안 된대요. 키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하민이도 얼마 전에 두 시간을 기다렸는데 키 때문에 못 타서. 아, 진짜? 너무 작아. 키가 120이 돼야겠었어. 표정 봐. 어떡해. 너무 신났어. 드디어 웃으신다. 이렇게 웃네요. 진짜 자랑해. 부딪쳐봐. 꽝. 민아, 범퍼는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범퍼는 부딪히는 거야. 범퍼가 꾸리더라고요. 범퍼카를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범퍼카 추천합니다. 집에서 이런 놀이동산 준비하시는 분들은 범퍼카. 범퍼카. 맨날 맨날 들려줄까?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겼다. 드디어 쉬시네요.